오케이 빗질하자 어린이들 누구 올라갈거야? 아니 올라갈거야 반죽이네 반죽이네 알아서 반죽이 해줄게 반죽이 발 뜨는거 봐 마술이 아닙니다 반죽이네 누가 안했나? 아유 무거라 아유 무거라 안 힘드세요? 힘들죠 하지만 다 제 새끼들이니까 누가 하나 안해줄 수는 없죠 와우 너네들 털로 이제 쿠션 한번 만드는거야 쿠션이 되네 와우 와우 에이 полностью 이 후 베마 메뉴 에이 Die 밥 먹자 딘 딘 자기 뒤로 들어가 딘 리치 잘 먹었고 볶고 잘했네 준비 잘했고 자 이제 무릎 들어갈까? 준비됐나? 예 뽀 뽀 뽀 빠졌다 고기가ï 유니 여기 애기이 우리 애기처럼해 어린이 방해 곧 곧 곧 곧 곧 곧 곧 곧 곧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야 나한테 드시지 마! 차가워! 아잇 차가워! 아잇 야! 아잇! 어떨 때는 얘네들 보면서 되게 행복하고 한데 아 얘네들 야! 아하하하하하하 아빠랑 엄마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살자 알았지? 아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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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잇!